네, 오늘은 사대교에 대해서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게시록 3장이 되겠습니다. 게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렀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는 일곱 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온 인류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신약에는 교회로 표현되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이라고 표현되어지고 교회라고 표현되어지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값을 주고 산자다. 라는 건데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왔고 그 첫 사람 아담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은 아들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으로 오셔서 그 한 사람 아담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다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하나인 것을 말할 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러나 타락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아담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인류 중에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자가 있기를 원치 않이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에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잡혀있는 자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자예요. 이 말을 자꾸 하시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인식시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자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다.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입의 말이 어떠한지를 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사대교회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대교회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손에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을 불꽃 가진 눈으로 다 살펴보시는 분이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행위 당연히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행위를 보는데 그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내가 가졌다라고 믿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이 생각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예수의 이름을 가졌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예수를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유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인데 독사의 자식이라 했다라는 거죠.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독사의 자식이 되어진 죽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에서는 어떤 자들이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겠느냐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마가복음 12장을 가면 18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19절로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 일곱이 있는데 그 일곱 형제 중에 첫째가 아내를 맞았는데 그가 후사가 없는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서 후사를 낳게 되어져 있어요. 맏형의 자식을 통해서만 후사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기업이 물려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시잖아요. 첫째 아들, 첫 부활의 열매 그래서 이스라엘의 풍습도 전부 다 맏아들이 모든 것을 다 갖게 돼 있어요. 기업의 전부를 갖게 돼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로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어지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의미를 이스라엘의 풍습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이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첫 번째 아내하고 꼭 동침을 해야만 첫째의 아이를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도 형수를 맞았는데 아이가 없이 또 죽었어요. 셋째도 그렇게 죽고 넷째도 그렇게 죽고 그래서 일곱째까지 다 했는데 일곱 형인 제가 다 후사가 없이 죽고 첫째 형의 그 아내도 죽고 다 죽었다. 그럴 때 이 사주개인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23절의 말씀이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치였으나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일곱 남자의 아내가 되었던 이 여자 부활을 하고 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 이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가진 지식으로 잘 믿고 있다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를 잘 지키는 것도 잘 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더 그들은 부유한 자라서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하면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자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부활을 부인하니까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6절로부터 27절에 기록이 되었어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2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오해하이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부활신앙을 갖지 않은 그들에게 향하여서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하고 비교를 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인벗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어떤 행위냐 구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또는 이슬람교에서 또는 몰몬교에서 이방 교도들도 선한 행위, 착한 행시를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행위, 착한 행위는 무슨 행위를 말하냐 생명이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행위.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다. 산자의 이름도 갖고 생명도 있어야 살아있는 자인 거예요. 바리세이나 사두개이나 석인가들처럼 율법은 잘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노력했고 율법에 대한 모든 말씀을 잘 알아서 걸어다니는 사정같이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도 그들은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으로는 죽은 자다라는 걸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갇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은 자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받아 나도 살아난 자가 되어야만 산자예요. 다시 말해서 육에 대해선 죄에 대해선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의 생명에 대해서 살아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산자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으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으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으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우린 죄에서 벗어나서 으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얘기는 으로 사는 자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일 그리스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즉 다시 산다는 얘기는 그의 부활하신 부활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산 자가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산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그가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더 이상은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으롭담을 내가 얻은 자라면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10절에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자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긴 자. 머리로 생각으로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산 자의 이름을 가졌다. 살아있는 자의 이름인 예수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로마스 6장 12절과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이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해서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해도 그가 만약에 육체의 사역을 버리지 않냐고 그 육체의 사역을 따라서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준 자라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준 자여 사역을 따라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이름은 가졌어도 죽은 자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산 자라는 생명을 가진 자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셔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정하든지 그 순정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죄에게 순정을 하면 죄의 종이요. 의에게 순정하면 의의 종이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죽은 자가 되지 않고 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 의의 종으로 사는 자가 산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대교에게 하시는 말씀 자신을 잃게여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회개하므로 그들이 굳건하게 서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영혼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왜? 이름은 가졌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하지만 육체를 따라서 살고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너 자신을 돌아보아서 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회개해서 내 안에 내 심령이 아직도 육체의 소육을 따라갔고 육체의 정령을 따라 살고 있다면 이것을 돌이켜서 생명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사는 자로 온정케 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 행위의 온전한 것을 주님이 보실 때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열심히 묵사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이걸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 생명은 육체의 생각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생명의 말씀대로 산자가 되어져 있을 때 부활 생명이 그 안에 역사되어지고 산자로서 그 이름이 온전히 그 안에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나타난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는 거예요. 사대교에게 하신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는 게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여기서 받았다 들었다 받았다 그러면 나는 거듭난 자가 되었다. 들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하여야 될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간 것을 들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들은 거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받은 것은 내 것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것이 되어주셨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내 것이 되어주셨습니까?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고 생명으로 사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살고 그 의로 오늘 살고 그 믿음으로 오늘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냐.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에서 고통하고 살 길이 없어서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받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데서 받았어요. 그러면 내게 소망 주신 것뿐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셨으면 이 살리신 이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는데 옛것을 다시 취하여서 가는 거. 바로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에 부추와 고기도 먹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줬는데 생명의 떡을 내려줬는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나의 이전에 즐겼던 죄의 사람들이 누렸던 거기서 가졌던 것을 그리워하는데 그때는 종살이었는데 그걸 그리워하다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왜 타락을 해요? 마지막 때 타락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게 되므로 타락한다고 그랬죠. 즉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이지만 살아있는 자의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얘기는 이름은 갖고 교인은 되었지만 육을 따라 살고 있고 육체의 행위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종살에서 너를 건지신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데서 너를 건지신 일을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내가 지금 바로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만일 너를 일깨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릴지 네가 알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일깨어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오신대요. 호련히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매일매일 내가 깨어 있어서 나를 살펴봐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대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나 자신을 보고 매일매일 깨어서 열심으로 회개하여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갖춰야 될 생명을 가지고 생명 안에서 생명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삶이 아니면 죄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빨리 일깨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한다면 생명이 나를 주장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사망이 나를 주장하면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심령은 지옥이에요. 죄가 나를 주장하면 열심히 입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나는 산자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사대교에게 한 말은 스스로 믿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너희를 주장한다면 생명이 너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너는 살아있는 이름은 갖고 있지 못지만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죄가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가 나를 조금 더 주장하지 못하도록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죄의 생각이 올라오고 죄의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으면 빨리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 열처녀의 비유가 똑같이 등잔을 갖고 있었고 기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몸이요.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름은 가졌는데 중요한 건 기름이 충분하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을 때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가 똑같이 등불을 갖고 있었지만 기름이 부족한 것의 차이일 뿐이에요. 등불은 똑같이 갖고 있었어요. 기름이 부족했다라. 기름이 부족했다라는 말은 그만큼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십니까? 그 시와 때는 우리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정한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한 시기에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는데 그날이 아직은 별로 오실 것 같지 않아. 좀 더 있으실 것 같아.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되어진 우리는 오늘 밤에 오실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준비되셔야 합니다. 지금 은혜를 주시고 있으면 그 은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오시는 건 언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오늘 취해 가실지 내일 취해 가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 나를 취해 가시든 언제 오시든 나는 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한테 기름을 나눠달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믿음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잘 믿으니까 덩달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각각 회개하고 각각 죄삼을 받고 각각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 안에서 각각 살 때 같은 집에 살아도 남편은 생명의 삶을 살고 아내는 생명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남편만 데려가시고 아내는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잘 믿었는데 자식은 안 믿으면 자식은 심판받게 돼 있는 거고요. 각각입니다.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건 누가 잘 믿어서 누구 때문에 나도 덩달아 전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심각하게 나 자신을 각각 돌아봐야 되고 남 돌아볼 틈이 없어요. 내가 날 돌아보고 내 생각을 살펴보고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입술을 살펴보고 죄에게 나를 내어줬나 아니면 의에게 나를 내어주고 있나 내가 생명 안에서 살고 있나 이름만 갖고 있는 자인가 열심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가 딴 데로 간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뒤늦게 뭔가 해보겠다고 했을 때 이미 주님이 오셨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매일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교통사고 나는 사람 내가 교통사고 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나나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호련히 교통사고 나서 죽잖아요. 우리의 죽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길어 가다가 위에서 벼락처럼 뭐가 떨어져서 내 머리에 떨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한 순간이고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낳는 날은 엄마가 날 시간과 이런 걸 따져서 예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는 날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일깨워서 회개하라고. 내가 너의 행위 중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노라고. 주님이 나에게 찾지 못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맞대금 7장에 취여주여 하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아니 내가 주의 종 노릇을 했는데요.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방원도 하고 귀신도 쫓았는데 나는 너를 모르노라.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주님이 주여 할 때 어 왜?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날마다 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름만 갖고 있고 이름을 갖고 있다고 믿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산 자가 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이 있는 자는 그 달란트의 비유에 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준 사람 중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남겼어요. 무슨 말씀인 거예요?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생명이 열매를 맺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열매를 맺어요. 생명이 열매를 맺으면 생명의 열매가 낳게 되어져 있어요. 나무가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느냐? 성령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으실 때 내가 생명으로 받고 그 생명이 내게서 역사되어져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로만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면서 생명의 열매가 하나도 안 나타나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죽을 육체 가운데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해서 날마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내가 죽으면 당연히 내 몸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정말 생명을 가진 자라면 생명을 받았는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들어낸 것이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어져 있고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는 지옥불에 내쳐져요. 어떤 사람이 잘못 깨닫고 천국에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느 감옥이 있다고 음부에 남아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달란트를 받는 자였었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음부에 남아있게 되는 거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썩어서 그 생명이 나타나서 싹을 맺고 열매를 맺도록 자라나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나의 삶 속에 나의 입술에 나의 행동에 생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생명을 가졌다면서 입에서는 살리는 말이 안 나오고 죽이는 말이 나와. 그러면 아닌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독을 뽑아내야죠. 가슴을 찢으면서까지도 몸부림치면서 이 독을 뽑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나타나는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왜 죽이는 독이 나오냐 이 말이죠. 통하면서 그 독을 뽑아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옥에 갇힌 자를 형제를 돌보는 것을 말씀하세요.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가졌으면 사랑을 내가 가진 자가 돼서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소자 한 사람에게 냉치한 컵을 준 것도 다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셔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대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사도로 대접을 했으면 사도의 상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를 대접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책대로 그 직분에 맞게끔 예우해주고 대우해주라 그 말이죠. 참으로 보잘것 없는 소자라도 내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종기하게 대접을 하면 그 상은 다 내가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고 형제를 사랑하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형제를 사랑하니까 소자인 형제에게 한 것을 하나님의 한 것을 다 인정을 해서 내가 그 복을 다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볼 수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들은 그러니까 사두개인처럼 바리세인처럼 하나님 앞에는 뭔가 자기네들이 의로운 것처럼 했지만 형제들에게는 전혀 사랑을 베풀지 않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의 온전함을 볼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면서 영생과 영멸로 들어갈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 그 입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교회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내가 연합해서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중에 이렇게 행위의 온전한 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옷이 벗겨진 자든지 아예 처음부터 입지 않고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 중에 그 옷이 전혀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옷이 더럽히지 아니었다는 것은 거룩한 옷이 그냥 깨끗하게 보존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거룩한 그 옷을 입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계속 거룩한 삶을 산 자다. 그 말이잖아요. 의에게 종로를 타고 그리고 죄에게 더 이상 종로를 타지 않는 삶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게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폿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신부로 단장한다고 하시죠? 신부로 단장한다는 것은 지금 오늘 이 성경구절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신랑을 위해서 옷을 준비한다. 그랬을 때 마태고 25장에 보니까 기름을 준비한 것이더라. 했는데 이 기름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나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폿을 입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마폿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했거든요. 게시록 14장 1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지킨 자들. 항상 이 땅에서 옳은 행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이거는 육체에 어떤 선을 베푸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속한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서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을 나타내는 일을 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자, 거룩한 삶을 산 자들은 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야곱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니까? 생명이니까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임하면 생명의 열매가 이 삶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서 1장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혀로 죄를 짓는 자 이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또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 이런 사람은 경건히 다 헛것이다. 내 안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려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할래가 있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할래가 있어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가진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치만 마음의 할래를 받지 않은 자는 이름을 가졌다고 자기가 생각을 할 뿐 이름을 가진 자도 아니오 생명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의 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도록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 그가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니까 오늘 게시록 3장 5절에 사대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은 늘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심령이 깨어 일어나서 내가 흰옷을 지금 잘 입고 있는 자인가 돌아보셔야죠. 흰옷을 잘 입으려면 내 마음판이 내 심령이 한례를 받았느냐 죄에게 더 이상 내 육체를 주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그 이름이 생명책의 기록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들 앞에서도 그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저가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는 내 몸이야. 너는 내 이름을 가졌어. 한다고 안 했어요? 내 이름을 가졌으면 내 의로 행하는 자여 내 생명으로 행하는 자여 의의 종이여 더 이상 죄가 몸을 주장하도록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죠. 성령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성경을 봐야죠. 말씀을 읽어야 돼. 죄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 깨어있어라. 거룩한 세마포 옷을 계속 입어라. 어떻게 입느냐. 경건하다고 생각한다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한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기름을 준비한 자여.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개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 산자로 살아서 생명 있는 산자가 흰옷을 입은 자여. 생명체계 그 이름이 기록된 자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신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교회들의 함성을 잘 듣도록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조아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사대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로 그 생명을 가진 산자가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하면 죄에 대해서 죽음이요. 우리가 살았다 하면 예수 그리스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이 땅 가운데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의가 우리를 주장하여서 우리가 의에게 순정함으로 의의 종이 되어짓고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져서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으로 믿는 자의 삶인 것을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로 옷 입은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로 옷 입은 자라면 이 옷을 더럽혀지지 않게 하옵시고 벗겨지지도 않게 하옵시고 깨끗하고 고룩하게 잘 보존하도록 매일의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와 죄삼을 입은 자로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 성령님 말에서 늘 가르침을 받고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정함으로 신 옷을 입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날 때에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 이름을 시인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날마다 깨어서 매일 매순간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므로 주님 앞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수천여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